말하기도 애매하고 미안한 말은 되고 또 하루 지나 반복 매일매일 똑같은 고민에 날 붙잡고 얘기 들어보면 운이 감았다 가도 오빠 편을 들어주면 난 또 하루 종일 맞고 What should I do? But I really like you 둘이 하는 연애들 있어 하고 나도 나름대로 내 상대를 찾고 있어 질투 그만하고 오빠 믿어 아무 말 못하고 또 상상하고 이거 진짜 답답해서 못 참겠어 오랜만에 봐서 반갑다고 했지만 여사친 옆에 앉아서 챙겨줬지만 사진도 찍지마 밖에도 가지마 나에게만 집중을 하자 난 질투가 낫단 말야 난 질투가 많단 말야 삐진 건 아닌데 자꾸 신경쓰여 우리 둘이서 놀자 저런 말은 나에게만 집중을 하자 저 테스트에 эп us 그가 우리의 잠이 자식을 Banan 또 당황하자 내는 순간이